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559조 5천억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4% 감소했습니다.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배터리 업체 중 가장 이른 시점의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며 정상화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11월에 시작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25년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를 감안하면 수주 확대도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랜드가 영업장 및 게임기수 대수 확대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카지노 관련 주가 장 초반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영업장 허가 면적은 1만 4,512.68제곱미터에서 2만 260.68제곱미터로 5,748제곱미터 늘어나고 게임기구는 1,560대에서 1,860대로 증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통신주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T가 지난 2,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히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하반기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그 움직임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 하락을 두려고 우리 시장 반등을 하나 싶더니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다시 또 하락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군의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요. 눈치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할 땐 함께 하락을 하고 상승할 땐 또 함께 상승하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와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이슈가 있는 만큼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수의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아, 코스닥, 양대시장을 살펴보니까요.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양대시장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부하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1%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에 조금 더 반등 기조를 나타내나 싶더니 결국에는 힘이 점차 빠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락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0.42%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2,569선의 지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조 자체는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 거의 저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721선의 지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끄리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외국인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674억 원, 개는 2,868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3,538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도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이 출혜되는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93억 원, 기관은 250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932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4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선물 시장까지 살펴본다면 외국인의 경우 6거래일 연속 매도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가 쪽의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두 종목 역시도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단은 상승 기조를 띠나 쉽더니 하락 전환하면서 7만 원 선이 무너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71%의 약세로 6만 9천 5백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등 기조를 이어갑니다. 장중에 상승폭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2%대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6시에는 브로드컵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AI의 중요한 수의 기업을 평가받기도 하는 만큼 어떻게 또 흘러갈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겠습니다. 엘지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반등세 속에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로 40만 8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엘지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목표 수가를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로 제약바이오즈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대 약세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도 빠지고 있습니다. 2%대 하락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8월에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점유율이 11%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하락 기조가 조금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도 빠집니다. 0.2%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세트리온 2%대 약세 흐름으로 지금 장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는 견주하게 움직입니다. KB 금융이 보았건, 신한 지주는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짙은 가운데 HLB에서만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시총 1위 자리를 뺏기더니 다시 또 시총 2위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시총 1위에는 에코프로 비엠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약하긴 하지만 오늘 알테오젠에서의 약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2위 자리에 계속해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알테오젠은 29만 2,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인 N캠 역시나 5%대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주하게 움직였던 휴절 마저도 계속해서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의 하락 기조가 나타나면서 23만 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약 20%가 넘는 상승 기조가 나타났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0.58% 내림세로 5만 1,600원 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치가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차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빠지더니 그럼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은 반등 기조가 나와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10시 이후로는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한번 한 줄로 평가해 볼까요? 참 어렵다. 한 줄 평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양 시장 모두 3%대 하락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시장은 혼조세인데 우리나라는 3%나 하락을 했다. 그러면 하락이 과도했다라는 측면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줄 거야. 라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오전장만 하더라도 역시나 어제는 하락이 좀 가했다라는 평가가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그 생각이 무색하게도 지금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도 우리가 또 한번 느낄 수 있다는 건 역시나 국내 시장은 체력이 참 약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대한 국내 투자자분들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직 좀 얕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 그런 생각들이 더 아마 짙어지셨을 텐데 금투세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부재했다는 것 그리고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9월 달에는 이벤트가 대거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피하고자 하는 수급, 이런 수급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면 시장은 계속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 9월에 대거 이벤트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벤트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제가 좀 나열을 해드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랑 그 다음 지금 PMI 서비스업 지금 이번에 제조업 지수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8월달 시장에서도 제조업은 안 좋게 나왔지만 서비스업이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비스업 지표 결과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8월에 고용지표가 또 금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는 결국엔 또 FOMC가 19일에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연휴 끝나고 돌아오는 새벽과 목요일 날 새벽 2시쯤에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은 일본이 또 BOJ가 있어요. 굉장히 좀 금리 인상이 혹시라도 또 되게 되면 NK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한번 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금 9월달 후반부까지 계속 대거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이벤트들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회피성 물량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이벤트들이 산재를 했는데 이런 이벤트를 피하고자 또 회피성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도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크로 상황에서 대형주가 좀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테마주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최근에 테마를 움직였다 하는 부분을 살펴본다. 딥페이크, STO 이런 쪽이 있었는데 이런 테마 장세가 다시 또 펼쳐지게 될까요? 당분간은 종목별 테마성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변동성을 그만큼 수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주도 섹터가 딱 한 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빠지면 오히려 기회라고 인식을 하고 매수세가 확 몰려드는 경향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도체 쪽도 좀 불안불안하고 또 바이오도 일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가권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매물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바닷건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업황 자체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는 투심에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매수세가 시원하게 들어오기에는 좀 제한적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지금 시장에서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정부 정책 쪽에 모멘텀이 붙어주는 쪽으로 테마주인 걸 알면서도 시장의 수급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은 당분간은 좀 유지될 거라고 보여서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지만 이제 시장을 하루 종일 보지 않는 분들은 아침 그리고 끝날 때만 만약에 지켜보면 오늘도 여전히 하루 종일 강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봉으로 보고 하루의 움직임들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그 속의 변동은 굉장히 폭이 커요. 종목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들을 매매하실 때는 비중을 적게 그리고 항상 이런 시기 때는 테마송 종목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테마주 난 싫어해 하시는 분들은 매매 안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로 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군 미리 정리를 해두시고 눌림에서 공략하셔야 되지 따라잡는 매매를 하셨다가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 자체가 사실 시세의 연속성도 누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테마 장세가 펼쳐지는 만큼 여러 가지 떠오르는 테마들 중에서 그나마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만한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STO 쪽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정이 다음 주에 법안에 대한 발의 이슈가 있어요. 또 어저께는 세미나가 개최가 됐는데 여야 쪽이 싸우지 않고 둘 다 STO 쪽에 있어서는 지지를 하는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좀 지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STO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아니지만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해외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쪽 관련돼서 따라감을 보여야 된다라는 쪽이 여야 의견이 일치가 되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좀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일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서 일정의 매매, 이벤트 매매성으로는 지속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딥페이크 관련돼서도 지금 인포뱅크가 한 27%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동안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인포뱅크는 부각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새롭게 부각받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건 시세가 연속되다 보니까 그동안 갔었던 종목들에게 피로도를 느꼈고 시장은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발굴해내려는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선발주자 종목들, 샌즐에, 모니터래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보시면서 신규로 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안에서 왜냐하면 기존에 갔던 종목들은 피로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들 안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대신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주는지 장마판까지 좀 보시고요. 일단 딥페이크 관련돼서는 정부 정책 이슈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또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시세의 연속성이 딥페이크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O나 딥페이크 쪽 모두가 사실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만한 재료들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테마주가 움직이고 거기만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일단 시장 자체가 살아날 모든 종목이 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반도체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가 또 반등 기조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슈로 사실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소환장을 또 받은 적이 없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밝혔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엔비디아 이슈를 저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바로 좀 해주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반등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미증시도 그렇지만 원하는 거는 AI 고점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지금 키워드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그럼 지금 실적도 이번에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좀 빠지는 흐름 나왔고 어저께도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마감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그럼 이 공백기를 다음 실적 시즌까지의 공백기가 이제 쭉 남아 있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트리거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의 지금 다음 실적까지는 공백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반도체 종목들은 좀 급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이번에 AI 가속계에 대해서 지금 9월 중이나 10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양산을 하고 출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025년 블랙웰 칩에 대해서는 500만 개 정도를 또 생산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그동안 계속해서 좋았는데 이거를 계속 갱신해 나갈 수 있느냐에는 의구심이 훨씬 좀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그 젠슨항의 움직임을 봐도 예전과는 좀 저는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예전엔 엔비디아에 좀 더 집중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느새부터 약간 매도를 했잖아요.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고부터는 대외적인 활동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집중도의 문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놀라울 정도의 실적을 못 보여줬는데 과연 3분기 때 이거를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있어서도 제 주변 분들 보면 모두 엔비디아는 더 빠졌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좀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본장이 시작됐을 때 이 반독점에 대한 이 이슈가 오히려 호재성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었지만 본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뚜껑을 열어봐야진 알겠지만 시장의 자체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물음표가 여전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 실적에 관련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볼 포인트를 있을 것 같은데 또 브로드컴도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주하면 사실 엔비디아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재료를 저희도 찾아야 되니까 이 브로드컴 실적에서도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주들 주가 향방이 좀 갈리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 크게 추세 자체를 변화를 시켜서 끌어올리기에는 그 동력 자체로는 저는 좀 부족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호황 그리고 반도체 AI 관련돼서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시 실적을 좋게 보였고 그때는 딱 집약적으로 모든 종목들의 업황이 너무나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 그 안에 주인공적인 종목은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의 수급과 엔비디아의 그런 인식, 추세, 투심이 살아나야지 결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다 같이 저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자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을 끌어올리기에는 저는 좀 힘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증권가에서는 살펴보니까 반도체 대표 수단보다는 장비나 부품주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던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가야지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힘을 내주다가 역시 이렇게 딱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어쨌든 대장격의 소부장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같이 좀 흐름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단 종목들 두 가지로 양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부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변동성에 대해서도 더 크니까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저는 지금 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격의 종목들이 살아나줘야지 장비단 기업들도 같이 힘을 살아내는 시기라고 지금 시기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장비단의 종목들을 매수하는 거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할 수는 있겠지만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먼저 대표수단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서 그 이후를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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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 은혜론 섹터 장은희입니다. 간밤에 유가가 하락을 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I는 70달러 아래계에서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브랜트율 같은 경우에는 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WTI는 작년 12월 이후, 브랜트율은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오펙플러스 쪽에서 다음 달부터 하루에 18만 배럴씩 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거 철회할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수요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이 최근에 제조업 PMI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이 무려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고요. 미국 경제도 두말할 건 없죠. 당장 어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고 우리 증실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공급에는 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봤더니 한 지난주쯤이었죠. 석유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리비아 분쟁이 점점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인해서 간밤에 그리고 또 요즘에 유가가 점점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 어떻게 될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견은 분분합니다. 두 가지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일단 시티그룹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중동전쟁, 2.8전쟁 이런 것들이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생산에도 문제가 없었고 운송 문제도 그렇게 크게 없었다. 그래서 오펙플러스 쪽에서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무려 6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에 UBS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 수요가 꺾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국이 아닌 국가 쪽에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80달러까지 브랜트유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추후 유가 흐름은 저희 방송통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유가 하락의 수요주라고 볼 수 있는 항공주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7% 가깝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가 살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팀에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팀에프 사태가 터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될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팀에프 피해액, 그러니까 정산이 되지 않은 미정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피해를 받은 업체 살펴봤더니 4만 8천 곳 정도 됩니다. 소비자, 피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을 받지 못한 쪽이겠죠. 이분들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팀에프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는 4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가파르게 몰락을 했죠. 이것을 그대로 지켜본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 쪽에 의심을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숫자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7월 거래액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온라인 상품권이 진짜 큰 타격을 받았어요. 거래액 한번 살펴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무려 30%나 급감했습니다. 소비자도 눈을 돌렸는데 당연히 판매자들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하는 것을 줄이거나 아예 중지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한 판매자가 44.3%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판매자와 소비자 다 등을 돌리니까 당연히 불똥은 다른 이커머스들에게도 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SNS상에서 루머가 많이 돈 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가 해외로 도주를 했다라든지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루머가 되게 많이 퍼졌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은 오늘의 집 아이디어스, 마켓컬리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형 이커머스들도 불똥이 튀니까 당연히 소형 이커머스들은 정말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서도 알레츠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알레츠는 그때 당시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받냐 마냐 이러면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는 당연히 무산이 됐고 이 안에 있었던 판매자까지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파산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이슈 정리해보도록 할 테고요. 다음으로 국내 테마 탑3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테마 탑3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보안입니다. 법무부 쪽에서 딥페이크 장비를 도입하는데 한 12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총 122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제 오후 들어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오후장에서는 시세를 받아가지 못했는데 시간 외에서 강한 상승세 나왔고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한 불기둥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한커미드, 모니터랩 모두 장중한대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카지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문체부로부터 영업규제 완화 소식을 받았죠. 그리고 강원랜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 다른 업체들도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완화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면적이 5,700제곱미터가량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기구가 300대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존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원래는 외국인 시민권자 이렇게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앞으로 영주권자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팅 한도도 원래 최대 3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무려 3억 원까지 확장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그룹주인데요. 이 로그처럼 환하게 지금 LG그룹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LG그룹 쪽에서는 사실 최근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었는데 2022년 이후 5천억 원 정도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 바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3.9% 정도의 지분을 가진 상태인데 이것을 또 소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하반기 실적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도 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대형 셀 업체 중에 가장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주가를 4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였습니다. 특징적인 섹터의 흐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섹터들 중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좀 눈이 가셨을까요? 저는 카지노 쪽이 좀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또 이슈가 나왔어요. 면적도 넓어지고 기계수도 많아지고 외국인 전용 같은 경우에 배팅 한도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돼서도 정부 쪽에서 이제 곧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관련돼서 공시,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런데 밸류업 관련돼서 공시를 낸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단 9곳밖에 되지가 않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시할 거다라고 예고한 기업도 32곳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저조한 이런 참여율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들을 포함을 시킬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 그 안에 후보군에서 강원랜드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향후에 더 좀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에 저점 지속 높이면서 거래량은 유입되지 않았지만 조용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조용조용히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좀 이점이 있을 수 있는 소식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일정이 많아요. 지금 일본도 중국도 쉬는 날이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우리나라 카지노 이용객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나오면서 좀 전반적으로 카지노 관련주들 다 끌어올려주고 있는 흐름인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졌거든요. 여전히 바닷건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볼 여력이 오늘로써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GKL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좀 뒤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당장 매수를 갑자기 급하게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은 아니지만 관심권역에 그동안 카지노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좀 소외가 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부터는 관심권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카지노 전반이 오르고 있고 그 안에서도 강원랜드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기는 합니다만 사실 윗고리가 조금 길게 달리는 점은 유의할 점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당연히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될지 사실 좀 의문이 생긴 시점일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전략이 적절할까요? 아마 지금 딱 이 가격대 지금 18,300원 부근의 가격대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였어요. 2024년에 진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이었던 가격대가 18,000원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오늘 시원하게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돌파가 시원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시세의 연속성으로 가능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저는 좀 지속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실 중이다. 그러면 보유지만 수익 중이다 하면 한 70% 정도는 수익을 챙겨 두시고 남은 물량을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거래량이 터져졌지만 갭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우려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 권역에 딱 넣어두시고 11선 기점으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온다. 14,000원, 15,000원 부근, 16,000원 부근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대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연휴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추석 연휴가 지나게 되면 또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나라 추석 연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연휴가 있고 또 일본도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지노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인들의 배팅 금액이 훨씬 크고 드로백 관련해서도 보면 물론 메스 관광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퍼블릭한 관광객들, 보통 관광객들도 있겠지만 VIP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꽉 잡고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원래는 예전엔 중국이었지만 일본 쪽 VIP 관광객들의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쉬는 날, 연휴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심리가 더 있을 수 있고 추석 연휴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해외 쪽에 카지노 관련돼서는 그쪽 관련된 연휴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될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특징적인 섹터 내에서 저는 디페이크 쪽, 보안 쪽도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래도 성범죄와 엮여있고 법안도 강화되고 투자까지도 늘린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앞서서도 전해주신 것처럼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최근에 시세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느 날은 이 종목이 상한가 갔다가 어느 날은 시세가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좀 어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일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5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종목을 핸들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어쨌든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동안에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모니터랩 그리고 샌즈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 관심 두셔야 되고요. 케이스 사인 같은 경우에는 또 샌즈랩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샌즈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련, 그러니까 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 협약, 보완에 관해서 업무 협약을 또 체결했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딥페이크 범죄 자체로만 봐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이 어떠한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가 더욱더 연속성을 가지고 길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큰 그림으로 봐서도 AI 시장이 커지면 보안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리 커지는 시장이라고 해도 그 부분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시세가 멈출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게 될 텐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수급이 갑자기 뚝 끊기거나 매물이 갑작스럽게 출해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좀 나는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적게 하는 거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의 만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종목들, 지금 정부 정책이 크게 붙었고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잡아서 진짜 한 번에 막 30%, 50% 수익 낼 거야.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지금 주도주 섹터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 쏠림 현상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챙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5% 정도의 수익이 날 때마다 오히려 끊고 다시 또 밀리면 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저는 맞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탐테마주단에서도 사실 딥페이크 관련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질문을 한번 같이 드려봤고요. 그리고 유가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지금 다시 또 내림체가 나타나면서 시티그룹에서는 내년에 유가가 또 6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가에 따라서 저희가 종목군을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각은 어떻게 유지를 하면 좋을까요?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지금 흥구석유가 급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 또 흥구석유 반등이 나와주면서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해운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참 매매하기가 까다롭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관련돼서 소식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특히나 굉장히 큰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소식으로 인해서 또 내가 이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 시세가 연속성이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하지만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가 관련돼서는 흥구석유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유가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던 적이 지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일정에 따라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서 피로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 고가권에서 물렸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매물들도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발주 보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저는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차익실현 쪽으로 그리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해운과 그리고 석유가 붙은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유가와 관련해서 또 움직이고 또 볼 수 있는 종목군이 항공주 쪽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면 항공주는 수혜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큰 반응은 지금 나타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좀 붙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냥 항공주는 항상 좀 약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항공주는 최근에 흐름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TA도 그렇고 올라와주는 흐름이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수출주들이 약세가 되고 내수주들이 좋을 거고 그리고 환율 관련돼서 우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또 잠잠해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유가 관련돼서 우리가 항공주들이 항상 수액 섹터로 부각을 받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가 좀 나와야지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제대로 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유난히 유독히 수급이 잘 몰리고 강한 시세를 보이는 섹터와 테마가 있고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이 좀 그런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엔 이 섹터에 큰 이슈가 발생을 해야지 저는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거의 이제 북미 쪽, 미국 쪽에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승인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좀 발생을 해야지 관련돼서 시세가 더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유가 관련돼서는 항공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항상 시기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막 수급이 드라마틱하게 유입이 되는 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 유가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대표님 인사이트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섹터에 지금 관심을 가져볼까요? 제가 항상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주도 섹터를 나눈 좀 그래도 지금 많이 빠져있는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2차전지 쪽 특히 셀업체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2차전지 셀업체가 이대로 예전의 시세를 계속해서 내줄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반도체에도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도 오늘 여러 가지 보면은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의 고가권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하반기 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하락세가 좀 진정되고 어느 정도 횡무 국면을 마치고 바닥이 좀 고가권에서의 또 쉬어가는 흐름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기회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디를 공략하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좀 부담 없을 수 있다고 보는데 2차전지 관련돼서는 내가 비중을 적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에서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측면측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반도체는 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2차전지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온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 CATL 쪽에서도 중국 쪽 배터리는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회장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돼서 좀 신뢰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중국의 관세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반사 수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좋아질 거고 탄소 규제에 대한 부분 강화되면 수준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2차전지는 전기차 자체의 판매량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을 때 많이 가격적인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도 원래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다가 너무 전기차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주는 게 북미 쪽이 부진해도 유럽 쪽 관련돼서 또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러한 쪽에서도 기대감을 찾아갈 수 있다는 부분과 지금 업황이 좋지는 않지만 삼성 SDI도 그렇고 증설, 투자 이런 것들은 단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때도 반도체 때도 그랬지만 항상 빙하기 때 투자를,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의 추세적인 반등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바닷건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저항성도 다 돌파를 했고 심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인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도 섹터에서의 해답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차전지 말고 또 다른 섹터로 눈을 돌려본다면 어느 쪽이 유효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주도하는 쪽에서 보고 싶다고 한다면 바이오가 좀 조정 국면을 마무리하는 수순이 나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미용 쪽이라든지 화장품 여전히 좋게 보는데 너무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여서 제가 좀 요즘에는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중국 쪽에서도 되게 안 좋은 거였는데 반인류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시신에서 시신을 도둑을 훔쳐다가 시신에서 여러 가지를 이식제를 뽑은 다음에 다시 만들어내서 그거를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약품적인 부분들 그리고 보틀리늄 톡신 우리가 보톡스라고 불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국 나라의 의약품들을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공백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도 보틀리늄 톡신이라든가 이런 쪽 시장 파이가 굉장히 넓거든요.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도 들고 또 워낙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한동안 살짝 꺾였다가 다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보틀리늄 톡신 쪽은 지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컬처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이례성으로 K푸드, K화장품, K미용 의료기기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덧 해외에서도 신뢰도를 그동안 가성비를 앞세워서 쌓아온 기간의 결과물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초입 국면이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늘려갈 수 있는 점유율 그럼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이쪽으로도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 섹터 내에서의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하지요. 제공하는 표정